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읽었습니다. 1권과 2권이 있는데 일단 1권만 읽었어요. 이 책을 알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연구실의 옆자리에 사학과 학생이 앉아있어요. 그 사람의 책장에 이 책이 꽂혀있는 걸 봤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옛날 유물들이 많긴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상상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특히나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되려 많이 안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해서요. 옷 같은 거. 그리고 몇 점 남아있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사람이 있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마네킹에 걸쳐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상상이 안 가죠. 아니면 마당에서 쓰는 차양 이런 것들은 그림을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저게 정말 쓰인 건지 그림만 저런 건지 잘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 제목이 눈에 띄어서 사봤어요. 책은 절판돼서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서 이야기 해보려고요. 서울이 나름 큰 도시였다는 거요. 이거 웃겼습니다. 여가 탈입. 양반들이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평민들의 집을 뺏어서 살았대요. 서울의 집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나 봅니다. 그리고 그때도 청계천 주변에 옷 막 짓고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웃겼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침상 위에 눕히고 구슬을 주워 놀게 하며 여자아이는 침상 아래에서 키웠대요. 물론 양반집 이야기겠죠. 가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가게의 의미가 많이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임시 점포를 가게라고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상업시설을 그냥 가게라고 하죠. 예전에는 상업시설 중 일부가 가게였던 겁니다. 그리고 애눌이라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달라요. 애눌이가 이익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애눌이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지금은 깎아달라고 할 때 그런데 그때는 애눌이를 붙여서 팔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삐끼가 있었습니다. 여리꾼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비밀 암고를 통해서 상점 주인과 물건의 진짜 가격을 알고 거기에 덧붙여서 물건을 팔면 남은 더붙여 판 가격을 먹는 거죠. 조선의 상인들은 이때부터 이랬나 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식사 예절이 까다롭게 발달된 까닭을 여기서는 이제 같이 밥을 더럽게 먹어서 그런다고 해요. 그런 한 이유로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인들은 각상을 썼죠. 그래서 서양처럼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송금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90년대 초반에 전원일기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도 소나무 도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몰래 소나무 캐는 거 잡으러 다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90년대에도 그랬고 옛날에도 이랬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사람 사는 거 똑같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웃겼던 게 금주령에 관한 건데요. 이게 금주령을 어기면 이렇게 목을 베가지고 강변에 걸어놓기까지 하는데 예외가 나 있었던 게 사관들은 그 기계를 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외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관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여관비를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 이제 지금식으로 치면 호스텔 같은 데서 재워주는 거죠. 여러 명이서. 뭐 침대가 있진 않았겠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글은 되게 쉽게 쓰여 있고요. 재밌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셔도 금방 읽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